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으응 김영신씨 연락처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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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희도 안 드린 일이 어디 있어? 아희도 안 드린 일이 어디 있어? 뭘 드린 일인지 모르겠네 만지지 말아봐 정말 많은데 말아봐 바쁘게 하세요 그냥 가세요 간편하게 했던 분위기가 좀 엉망하네요 저 안에 또 올 건데 원래 가서 그냥 하실 거예요? 다음에 받을게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아희도 안 오겠지? 알겠나? 오오오오 그럼 유아 유아 명심하겠습니다 강현상한테 어머니 사진 보여주러 가다가 최숙정 상장한테 그런 낙취를 당했다면 명심아 강현상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실까 어? 뭐가 불안해져 그러세요? 뭘 나오니? 경수 녀석이 자꾸 김영신한테 얼씽어지니까 불안하지 거고 안 불안해 하여간 김영신 계획은 나랑 전쟁에 무슨 원수가 진건지 귀엽을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? 악당을 해라 악당을 아흥 아흥 나 기억 나왔으니까 근데 경시 좋은데 찾아 놓고 얘기 좀 해요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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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치가 좀 없어왔어 아흥 뭐가 연치가 없어왔는데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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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이가 많아서 좀 미안하게 맞네 앵 앵 앵 앵 앵 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